알라의 천이냐고 그래! 천인은 우리가 죽더라도 더 많은 족들이 죽여 없애는 거야 이겨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라고 나! 아들 그만해요! 기.. 기다려줬지만! 안! 알지 말고 들어주세요 알.. 나 오늘 하루도 전함 폐하께 충고 그러니까 그날 그러니까 충고하기 전 두 의사가 마을 단북판에서 마주칩니다 근데 자꾸 그녀들이 엄마가 좀 놀리잖아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있었어? 이는 한 번 살까 하다 이는 저는 너는 너는 하지만 하지만 전 그냥 어린애처럼 자 모두네임 방송 끝났고요 오줌마 제가 아까 얘기했죠